안녕하세요. 저 ST 유니타스의 윤성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 자리에 이렇게 연사로 서게 된 것은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ST 유니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10년도에 창업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는 계열사 전체 현금 매출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1,200명의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풀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풀고 있는 문제는 1%의 소수가 누리는 삶의 기회를 소외된 99%의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것 사회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함께하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저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스티 유니타스의 에스티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쓰러트릴 때 사용했던 그 물멧돌입니다. 함께하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저희 회사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나는 정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데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회사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0단기를 했을 때 0단기를 총괄했던 친구의 나이가 27살이었고 저희가 공단기를 했을 때 공단기를 총괄했던 친구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이나 경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0단기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교육 업계는 기존의 YBM 파고다 해커스가 30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었던 업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YBM 파고다 해커스에 도전을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었고 굉장히 레드오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교육 업계에 제일 처음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왜 거기를 진출하냐 잘 안될 거다. 그 큰 업체들과 그 레드오션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업계에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무엇인가 어깨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0단기를 준비하면서 벽에다가 붙여놨던 문구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출사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거 이후로는 새로운 신규 영역에 진출할 때마다 출사표를 만드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0단기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출사표를 보면 영어 공부하는 0단기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희 내부의 이유였는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비치며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부이며 ST 스타일과 실력을 모두에게 뽐낼 수 있는 기회이자 세계로 미래로의 첫걸음 이게 저희가 0단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부이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0단기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로 올렸던 공지사항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 두 번째 공지사항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제일 처음에 0단기를 열어서 수익은 별로 안 날 수 있고 매출은 별로 안 날 수 있지만 가정형편이 최소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없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저희가 좀 세보니까 1년에 한 3천 명 정도의 분들이 무료로 공부를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T 스타일과 실력을 모두에게 뽐낼 수 있는 기회이자 세계로 미래로의 첫 걸음 이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0단기를 만들 때 0단기 이후에도 0단기, 0단기처럼 수많은 단기들이 생길 거라고 이제 이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단기가 저희의 스타일과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세계로 미래로 첫 걸음 이런 의미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0단기를 제일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는 마케팅할 비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강의 전체 한 절반가량을 무료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추이를 보시면 처음에는 대부분 매출이 거의 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그 다음 년도 여름방학이 됐을 때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무료로 수강했던 학생들의 대략 한 95% 정도가 이 여름방학이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회사가 좀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공단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단기를 준비를 할 때는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0단기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입 직원 한 분이 공무원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24살이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공무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무원 준비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노량진에서 공부와 오르면 생활비까지 다 합해서 1년에 대략 한 2천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현실을 바꿔보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강의랑 교재를 봤더니 너무 별로라서 이런 거를 한번 정말 좀 너무하다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무원 시장에 들어갈 때도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ST라는 회사가 0단기를 잘 한 건 좋은데 드디어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2년, 3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2년, 3년을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너희처럼 듣보잡 회사에서 신생 제품을 누가 쓰겠느냐 가장 유명한 회사에 가장 유명한 제품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것이다라고 주변에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회사가 메가스터디인데 메가스터디가 몇백억을 가지고 진출했다가 실패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ST가 분명히 도전을 하면 망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 도전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공무원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대표님 저희는 수익을 넘어선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어깨를 바꿔보고 이런 게 목표이니까 저희가 비록 공무원 시장에 들어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깨를 뭔가 바꿔본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마저 우리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깨를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장에 진출하자고 말을 했던 신입사원이 공무원 이쪽에 총괄을 하게 돼서 시장 저희가 진입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노량진에서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헐레벌떡 회사로 뛰어오는 거예요. 회사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노량진에 이렇게 큰 건물이 나오게 됐는데 이 건물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이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이 혁신적인 제품을 학생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옆에서 저희 제품들을 혁신적인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학생들이 아 이게 정말 제품이 좋구나라고 느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빌딩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드나요?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을 합하니까 대략 한 20억 가량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20억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 지정장 분이 온화한 표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첫째가 나와서 막 응애응애 울고 있을 때여가지고 집에 가서 저희 우는 첫째를 보면서 이 20억 연대보증을 사야 되나 드디어 이제 회사도 망하고 우리 집안도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이 건물을 잡아달라고 했던 친구가 저한테 막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대표가 후져서 잘될 수가 없다.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 안 되겠다. 자꾸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친구 막 우는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사인을 하고 저희가 이 건물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어느 날 노량진에서 시장 조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헐레벌 또 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강의랑 교재랑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와 계산을 해보더니 한 5억 원 정도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해서 은행에 갔더니 지점 장군이 연대보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서 응행에 우는 첫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왜 또 회사 출근하니까 이 친구가 또 막 펑펑 울면서 우리 회사는 대표가 후져가지고 잘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 가서 그 친구 또 누워있는데 그 친구의 우는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5억 원을 또 연대보증을 쓰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저희의 제품을 받아가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길거리를 꽉 메우고 저희 제품을 받아가시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 노량진에 교육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데 노량진에 모여있는 그 교육업체 대표님들끼리 모임이 있으세요. 그 모임이 있으신데 그 교육업체 대표님들 모임에서 저 ST가 몇 개월 만에 망하는지 공무원 시장 진출하고 나서 내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한 3개월 정도 안에 망할 거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내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저희 제품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견제를 해야겠다 이 회사를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회사를 견제하자 라고 이제 다 같이 결정을 하시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처음 공단기 열고 나서 설명회를 하는데 모든 경쟁업체가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설명회를 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다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다 경쟁업체의 큰 업체들의 설명회로 학생들이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장렬하게 망하는구나 돈 시원하게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설명회에 가장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냈던 신문 광고예요. 저는 그냥 저희가 뭔가 고객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12월 17일 공단기 설명회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진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공단기의 마음을 담아 공단기 전 직원들이 이게 정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공단기에는 이렇게 고객들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이 됐고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최고의 브랜드를 한국인이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가 또 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공지능 가정교사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최고의 교육 그리고 미국 최고의 교육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물 쓰듯이 전기 쓰듯이 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문맹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남미의 빈민촌에서도 그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고 그런 교수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회사들의 그런 노하우를 모두가 누리면서 또 직업을 정말 갖고 싶은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우리가 믿는 건 분명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가 되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